아홉국 아홉국 아까 세척해놓은 아홉국 반만 넣을게요. 다 넣기는 조금 많아서 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아홉국 한번 끓여볼게요. 깨끗하게 세척 후에 껍질이 있어요. 제거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껍질 제거해 주시고 껍질을 다 제가 이렇게 껍질이 나오거든요.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좀 깔끔하게 아홉국 끓이실 수 있고요. 지금 한 팩 한 500g 정도 되는 줄 알고 사갖고 왔는데 씻어놓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반 정도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호박 반개 반달 모양으로 썰어놨어요. 물을 우선 조금만 부을게요. 된장을 풀어야 되니까요. 된장 아홉국이에요. 된장을 좀 풀어야 되서 물을 조금만 넣고 불을 세게 켜주겠습니다. 된장은 밥 숟가락으로 크게 떠서 3번 넣을게요. 우선 물을 처음에 조금 넣는 이유가 된장을 좀 잘 풀어주려고 물을 두 번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 반스푼 같이 넣을게요. 간 마늘 한 숟가락 굵은 고춧가루 한 숟가락 다시 조금만 3분의 1 숟가락 정도 넣고 기본간만 조금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간을 다시 맞출게요. 이렇게 호박 넣으시고 아까 세척해놓은 아홉을 반만 넣을게요. 다 넣기는 조금 많아서 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간을 보시고 딱 맞으시면 그냥 바로 드시면 되세요. 된장 호박 아홉국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